공감파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의 열매 젤리를 먹어볼거에요 짜잔 태양이 있고 이렇게 이 캐릭터가 있네 그럼 젤리는 젤리는 어디? 젤리? 젤리 젤리에요 와 젤리다 캐릭터를 뜯어볼게요 일단 다소 먹고 먹고 젤리 포도맛 젤리 진짜 뜯어지네 맞아 진짜 뜯어지네 젤리 젤리 흤리 잘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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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무 것들이야? 나무 것들 나무 것들 나무 것들 세일수 크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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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어 완전 맛있다 아니 집으로 가야 하나? 집으로 갔다 오늘 워피트 놀이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